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참폴 잭슨 목사님께서 밥존소 목사님에 대한 증언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에서 공항으로 트럭과 함께 20마일을 순간 이동. 하루는 제가 비행기를 놓칠 뻔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엘라바마주에 있는 범행햄이라는 도시에서 조지아주 애틀랜타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우리는 애틀랜타에 일찍 도착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비행기로 이른 시각에 도착해서 공항에서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메이컨 조지라는 작은 도시까지 차를 몰고 가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집회 중에 선료를 하기로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저와 밥존수 선지자와 그의 아내 이렇게 3명이 일행이었습니다. 우리는 범행햄에서 열린 집회에서 밤늦게까지 설교와 기도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모두 안수기도를 해주다 보니 우리가 그 교회 건물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새벽 2시간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호텔에 도착했을 때 그곳 지역을 잘 알던 밥존수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호텔에서 공항까지 가려면 새벽이라도 20분은 좋게 걸려요. 저쪽에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길로 가면 공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타야 할 비행기는 6시 정각에 출발하는 비행기였습니다. 우리는 새벽 일찍 호텔을 떠나서 공항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깊은 잠에 빠진다면 일어날 수가 없을 테니 외출복을 입은 채로 그냥 침대에 잠깐 누워서 눈만 좀 붙이다가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저녁 집회에서 너무 늦게까지 사역을 해서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침대에 눕자마자 잠들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저의 호텔 방문을 세 개 놓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누구세요? 라고 묻자 바비 문 건너에서 대답했습니다. 밥 지금 몇 시죠? 저는 전린 눈을 비비며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벌써 새벽 6시 5분 전 새벽 5시 55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때 밥도 자신이 호텔 방에서 침대에 잠깐만 눕는다고 누웠는데 잠이 들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바비 호텔 방에 들어오더니 그를 막 흔들어 깨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비행기를 놓칠 거예요. 어서 일어나세요. 그때 잠에서 깬 바비 시계를 보니 6시가 다 된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길 아이고 벌써 비행기가 떠나버렸겠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비행기가 벌써 떠나버려서 놓칠 수밖에 없다면 굳이 천사가 내 호텔방까지 찾아와서 나를 깨우겠는가? 그래서 밥은 용수철처럼 침대에서 일어나서 옆방에 제가 묵었던 방문을 세 개 두드렸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몇 번씩이나 시계를 확인해봐도 6시 5분 전 6시가 다 된 시각이었습니다. 밥! 우린 비행기 놓쳐버릴 거예요. 여기에서 공항까지 가는 것만 해도 최소한 20분은 걸리잖아요. 그때 저의 친구 바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시도는 해봐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 두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호텔에서 허겁지겁 나와서 짐들을 던져버리듯이 차에 싣고는 차에 탔습니다. 그 차는 픽업트럭이라고 하는 밥의 빨간 색깔의 개인용 소형 트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비 차를 몰고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두 사람이 우리 트럭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트럭에 짐 싣는 곳에 있던 우리 짐들을 급히 내리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차를 주차해 줄 테니 어서 비행기 타러 가세요. 그래서 저는 공항의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비행기 탑승 게이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일이 있었던 1987년에는 공항에 검색대가 설치되지 않아서 바로 비행기 탑승 게이트로 갈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탑승 게이트 쪽으로 가니 우리가 타야 할 비행기가 그대로 있었고 비행기 복도 안을 걸어갔습니다. 비행기 탑승구 바로 앞에서 제가 시계를 보니까 정확하게 새벽 6시 1분 전 그러니까 새벽 5시 59분이었습니다. 어? 이게 어찌 된 일이지? 내 시계가 고장난 건가? 아니면 밥의 시계가 고장난 걸까? 어? 그러고 나서 제가 비행기 안에 제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메고 나서 다시 시계를 보니까 그때는 정확하게 6시였습니다. 시계가 죽었던 것이 아니라 잘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행기 타기 직전의 시간은 새벽 5시 59분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자리에 앉으니 새벽 6시 그동안의 1분의 시간이 흘렸다는 것을 시계는 아무 이상 없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옆에 있던 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 있잖아요. 이거 알아요? 우리가 호텔에서 공항까지 20마일 33킬로미터 거리를 오는데 2분도 안 걸렸다는 것 말이에요. 그랬더니 밥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안 그래도 우리도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러고는 저에게 다시 이렇게 대물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어떻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를 도와줄 그 두 사람을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저는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야말로 밥 당신이 그 두 사람을 불렀다고 생각한 걸요? 난 당신이 그 두 사람 부르느라 호텔에서 나올 때 시간이 좀 걸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밥이 황당하다는 뜻이 대답했습니다. 난 그 두 사람을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한 번도 그 두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 조지아주의 집회에서는 아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일의 집회 후 우리가 다시 범행한 지역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제가 밥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밥, 아마도 당신의 픽업트럭을 주차해 주겠다고 가져간 사람들이 전사들 같은데 그렇다면 밥, 당신의 트럭은 이제 없어진 걸까요? 만약 주차를 해 두었다면 그 차를 주차장 어디에다 주차를 해 두었을까요? 그때 밥은 밀렸던 잠이 쏟아지는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잔, 저는 지금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제대로 생각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서 밥은 이렇게 애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소형 트럭은 말이죠. 그 공항의 첫 번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급하게 주었던 차키는 말이죠. 그건 자동차 운전석에 보면 햇빛 가리게인 차양판이 있는데 그 차양판 및 유리 위에 올려져 있을 거예요. 라고 별일 아니라는 듯 담담하게 대답하고는 밥은 곧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우리들의 짐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지만 우리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해서 짐 찾는 곳으로 가보니 놀랍게도 우리들 짐이 수화물 벨트가 돌아가고 있는 중에 제일 맨 앞에서 막 나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내려서 공항 주차장에 보니 밥이 미리 이야기한 것처럼 공항 주차장의 맨 첫 칸에 그의 빨간색 개인용 트럭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럭 앞에 있는 차양판을 들어보니 밥이 미리 이야기한 대로 트럭 열쇠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3일 전 공항에 갈 때 저와 밥 존스 그리고 밥 존스의 아내 이렇게 세 사람과 밥의 개인용 트럭까지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초자연적으로 순간이동시켰던 것입니다. 3일 전 호텔에서 공항까지 33km를 하나님께서 순간이동시킨 것입니다. 지금까지 장폴 잭슨 목사님께서 밥 존스 목사님을 증언한 것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 진짜 살 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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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